동아조 동아조 자 좋습니다. 다음 무대 가도록 할텐데요 다음 무대는 여러분 다같이 신나게 즐겨주셔야 됩니다 그럴 준비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갈게요 응?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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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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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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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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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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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저희 유튜브 채널 나오니까 많이 많이